한국당 공관위는 여론조사 결과와 함께 20대 국회의 원내대표들의 개별의원평가, 의정활동평가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자유한국당의 공관위는 총순기획단이 정한 현역위원 3분의 1 컷오프 공천 배제 목표치에 맞춰서 현역위원을 걸러내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모양입니다. 다음 초부터 현역위원회 컷오프 공천 배제를 위한 여론조사가 시작됩니다. 일반 유권자 및 당원들을 대상으로 현역위원회 후보 적합성과 당선 가능성을 묻는 그런 여론조사입니다. 한국당 공관위는 여론조사 결과와 함께 20대 국회의 원내대표들의 개별의원평가, 의정활동평가, 해당 행위 이력, 당 지지율과 개인 지지율, 비교평가 등을 다 종합해서 당신은 공천을 줄 수 있다, 공천이 아예 처음부터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별을 하는 것이니까 현역위원들한테는 정말 아슬아슬한 그런 순간입니다. 이제 한중진위원은 지역구 주민들과 지지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문자메시지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당 현역위원 평가를 위한 여론조사가 2월 5일부터 실시가 됩니다. 세금폭단을 막아내고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지를 계속해서 부탁드립니다. 모르는 번호 02 혹은 07로 연락이 오더라도 꼭 받아주시고 잘 부탁드립니다. 이런 내용을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알아볼 수 있는 질문은 정치 입문이라는 것입니다. 살라보면 누군가로부터 정치를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그런 의향을 타진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정치 시전이 되면 그런 경우들이 왕왕 발생하곤 하죠. 다들 이왕 정치를 해볼 그런 계획이 있으면 좀 젊은 날 뛰어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국회도 다선위원 중심으로 비교적 위계질서가 아주 엄격하기 때문에 그만큼 나이가 들어서 초선 우연이 된다는 것은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럼 여기서 묻게 되는 것은 정치에 맞는 사람의 체질이 있는가? 물론 있죠. 대개 법조인이나 기자 출신들에게는 정치가 제격이라고 봅니다. 법조인은 선거를 나가서 떨어지더라도 밥벌이를 할 수 있는 변호사 직책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편안하게 할 수 있고 기자는 이제 주변에 아주 급하게 상황이 바뀌는 속에서 잘 적응하는 훈련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기자들은 정치를 하면 또 잘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누군가 제게 당신은 정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이제 사측으로 받았다고 생각하고 오늘 이렇게 방송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내보내고 싶습니다. 아마 정치에 대한 권유를 받는 좀 젊은 분들이 보시면은 도움이 되시리라 봅니다. 특히 요즘에는 이제 신인 영입 차원에서 많은 젊은 분들이 정치에 뛰어들이기 때문에 한번 참조할 만합니다. 첫 번째 정치라는 것은 스스로 통제감을 주기가 아주 어려운 직종입니다. 자기가 통제감을 지는 것이 아니고 유권자가 통제감을 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아내기가 쉽지 않은 사람들도 세상에는 많죠. 앞에서 이제 문자를 돌리는 중진위원처럼 항상 표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표는 내 마음이 아니고 유권자 마음이죠. 유권자가 해계모니를 지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하면 유권자가 결정권을 지고 있는 것이죠. 사람에 따라서는 약간 선호도가 차이가 납니다. 어떤 사람은 통제감각을 자기가 뭔가를 통제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감각을 상실할 때 극심한 스트레스를 느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그런 부분에 좀 묻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정치에 하는 체질이 맞는 사람은 그런 통제감각에 대해서 강한 선호도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 유권자가 자신의 운명에 대한 통제감을 갖더라도 크게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면 좋겠죠.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은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나 역량을 상실했을 때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심한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죠. 그런 사람은 정치를 하면 안 돼요. 두 번째는 혼자서 결정하는 것보다 정치는 대부분의 일이 회의, 회의, 또 회의를 통해 결정되는 직종이다. 회의를 통해 치리한 그런 합의나 또 토론 과정을 거쳐서 업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회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스트레스를 느끼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할 수 없죠. 오늘 여러분이 보시는 이 유튜브 방송은 제가 대본을 만들고 생산하고 하기 때문에 회의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 회의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이렇게 늘 회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그런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그게 너무 비효율적인 면이 많기 때문에 시간을 죽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치하면 안 되죠. 회의에 대해서 심한 스트레스를 느끼는 사람은 세상에 분명히 있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람 만나는 일을 좋아해야 되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호영호재할 수 있어야 되고 관원상자를 부지런히 찾아다닐 수 있어야 되고 체력도 막강해야 되고 그리고 사람 만나는 그 자체를 본인이 좋아해야 되는 거죠. 그런 거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정치계에 뛰어들면 안 되죠. 네 번째는 혹한기가 와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어야 된다. 5년마다 성부수를 던지지 않습니다. 4, 5년마다 선거에서 패배하고 되면 그야말로 낭인 비슷한 생활을 하는 거죠. 생계형 정치인이라면 선거에서 졌을 때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예요. 오래전에 선거에서 떨어지고 후일의 기회를 준비하는 한 정치인을 곁에서 지켜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불안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제가 한참 젊었을 때인데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분은 지금 현역 위원으로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장, 장관, 국회의원 지내신 분들 가운데서 최고로 꼽는 것이 국회의원이죠. 그러니까 장관하더라도 국회의원 선거가 되면 그만두고 또 선거에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체질에 잘 맞는 사람은 정치해야 되고 체질에 아예 잘 맞지 않는 사람은 처음부터 갈 길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이 권하기 때문에 엄격결에 가서 후회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한 분이 정치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제가 내놓은 명답은 이겁니다. 그러면 소는 누가 키웁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깨우치는 일,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일, 사람들의 지식을 제공하는 일을 뭘 이렇게 키운다는 의미에서 그냥 비유해서 소를 키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사람을 나쁜 뜻이 아니고 잘 양육한다, 키운다는 뜻이 그렇게 이제 그분에게 이유를 대야 되니까 그러면 다 소잡으러 가면 소는 또 사람을 누가 키웁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웃고 말았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의 공병호TV